고사리나물 아 이건 고사리나물이구나 고사리나물이 원래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어 물이 끓네 물이 끓으면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한스푼 넣고 고사리도 고사리나물 고사리나물 물에 넣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딱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데쳐주는구나 이제 쌈다가 만져봐 손으로 적당할 때 불거 만져가면서 쌓는 거야 압력솥에 하면 완전히 퍼져버리면 맛이 없지 퍼지면 배려붓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면서 만져보면서 한 40분 삶았는데 아직도 안 물러졌어? 아직 안 물렀어 고사리에 따라 스텔린가 보지? 그러니까 김 빠질 때까지 놔두면 물를 것 같아 아 불을 끄고 우거지도 안 삶아주면 뚜껑 덮어놓으면 식은 다음에 딱 물러있거든 그런 식으로 삶아봐요 이렇게 식혔구나 이제 이것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 또 좀 담가놔야 돼 아 그래? 고사리는? 고사리는 쉽게 안 물러지는구나 아따 물렀어 물이 안 맞지 그러니까 많아지잖아 아까는 아무 삶아도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고사리는 물이 엄청 진하네 그러니까 고사리가 독하다 고사리 양념을 해놓고 두번 후라이판에다 볶아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 어제 불려놓은 고사리구나 아주 고사리가 좋네 딱 만져보면 알아 이거 만원어치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네 다를 땐 2만원어치를 해도 이보다 적어 국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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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간장으로 양념해서 지글지글 끓여야지 두 개 고사리가 많으니까 세 개 뭐해 세 개 파 이제 네 개 응 마늘을 마일러야지 마늘을 하나 두 개 잘 섞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볶아지기만 하면 돼 양념을 다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 이거 해서 볶아지기만 하면 돼 무르게 삶아주면 이렇게 안 많아 푹 무르면 맛이 없지 씻는 맛이 없지 아주 잘 삶아 이렇게 좋은 고사리가 어디가 있어? 그 재래시장이 그래 물건이 좋더라고 두번 볶음이 돼 간을 좀 봐야 되는 거야? 그래도 싱거운가 보다 싱거우면 국간장을 더 넣으면 되겠네 파도 넣어 파도 많이 넣어야지 한주먹고 파도 이거야 맛있어 이런 나무를 미리 넣어버린다고? 마늘 넣고 파 넣었으니까 나중에 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깨?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볶으면 편하네 이제 다 볶혀대 이렇게 이거는 지글지글 오래 간이 되라고 둘 테니까 지글지글 다 끓어야 완전히 익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서 이게 또 포도씨유구나 그냥 포도씨유나 뭐 저기 식용유로 하는 거지 고사리나 그래야 맛있는 물이 나와 음 이건 좀 오래 부위에 올려놓는구나 응 나눠서 하는 게 낫겠는데 너무 많아서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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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렇게 국물이 지글지글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맛있어 이제 고사리에서 이거는 뭐 안 넣어도 맛있어 고기 그런 거에 이렇게 고사리가 고기 같아 씹으면 고사리만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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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덱 약놓 breakdown 무 칫솔 와, 그분으로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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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닭다리 닭다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